서천군이 제1호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을 선정하고, 지난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억 8천만 원과 올해 기부금 전액을 특화시장 재건축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천군은 서쪽 주차장 부지에 대공간 막구조와 모듈러 등을 설치하고, 광어 도미축제전인 다음 달 넷째 주까지 임시 상설시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서천 특화시장에서 남불로 점포 227개가 전소됐으며, 서천군은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을 거쳐 내년 말 재건축할 계획입니다.